힐링된다 힐링 오! 오! 많이 먹어 미랑이 먹고 줄게 어우 좋아해! 언니, 뜨거운데? 혼란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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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갓김치 넣을까? 냉장고에 남겨놔 가야지 우리 막내딸 방안이라서 냉장고에 남겨놔 냉장고에 남겨놔 냉장고에 남겨놔 어? 뭐가 많아? 네 네 네 네 돼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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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밥을 해볼까? 팽핑 느낌으로 농막에서 냄비밥 화룩불 같다 화룩불 밥이 익어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잘 돼 가나? 팽핑은 냄비밥 음 잘 익었다 대단해 우린 바삭 뭐야? 인 Shay 옷이 뚜껑 물고기 물이 뚜껑 오늘은 원영이 방학기념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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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설탕 생선 이제 먹어야지 같이 잘라줘 조심해 천천히 응 잠깐만 잘라줄게 응 그렇게 자기가 좀 잘려줘 잘라줘 으악! 어 엄마일 때 자 일단 면하고 국물하고 저쪽에 앉아서 먹게 국물하고 또 줄게요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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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먹으세요 이거 자를게 해물을 음 오징어 다리가 맛있겠다 응? 오징어 다리가 음 자 오징어 받아가라 와 하거들아 와 아유 면이 너무 맛있다 면이 진짜 짬뽕이네 응 해물짬뽕 중국집에서 먹는거보다 더 맛있네 음 음 야야 무 하나 던져줘 예 아들아 요 김치 무김치가 최고다 음 음 음 음 바람만 안굴었으면 밖에서 먹었으면 더 맛있을텐데 아 밖에 바람이 안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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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하하하하 어후 오우 시원해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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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얼른 건져 먹어야 되겠어 얘들아 어묵 어묵이 미쳤어 자 한개 더 받아가 자 어묵 진짜 맛있지? 어묵이 미쳤어요 양념 김치는 네가 갖다먹어 그냥 들어가먹으면 돼 안먹어 다시 하나 놔줄까 여기 있지? 됐어 음 음 음 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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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식은 다음에 까먹어야 돼 그지? 응 아 맛있다 음 음 아유 술도 안먹었는데 해당이 되네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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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줄게요 네 그냥 써요 요거 어묵을 하나 먹어봐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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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꼬막이 근데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다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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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면이 불어가지고 칼국수 느낌이야 응 그제? 괜찮지 이것도 으하 처음에는 짬뽕라면으로 먹다가 그 다음에는 칼국수 면발이 느낌 난 면이랑 국물 좀 음 새우랑도 다 껍져먹어야 돼 응 오묵 더 넣을까? 오묵 더 넣으면 될 거 같은데 오묵 더 줘 오묵 더 줘 응? 별비를 더 줘 왜? 난 됐고 음 음 아까 밥 있었잖아 밥도 말아먹어야지 아까 냄비밥 했는데 안 말아먹으려고 음 으하 고구마 고구마 지금 못 넣어요 그래? 다 먹고 옆으로 불이 안 뜨겁지? 응 지금 안 돼 이걸 어떻게 들고 넣을 거야 기다려 사 먹어 일단 고구마 맛있겠다 라멘 음 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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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 농막 봄, 여름, 가을 농사짓고 여기서 배추농사, 무농사 줘서 긴장 다 했잖아. 근데 겨울에는 또 이렇게 캠핑 온 것처럼 쓰니까 너무 좋네. 그릇에 덜어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알지? 그래, 여릇이 아니고 두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당신 피맞춰서 이렇게 쭈그리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못 먹잖아. 부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 배 같지? 응. 거짓말 뜨겁다. 아우, 배불러. 내가 질러볼게요. 3개다. 우와,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고구마가 잘해서 금방 있나? 아니, 내가 잘한 거지. 고구마에는 김치지, 김치. 뜨겁다, 여보!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겁다. 그리고 밥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보자. 아, 아까 내려온 거. 마가이 말 보네. 아, 나한테 안 돼. 아, 나한테 안 돼. 빨리 보네. 아, 나한테 안 돼. 응, 잘하네. 아, 좋다. 힐링된다 힐링